경기도의회 이날 발대식에는 지난 5월 한 달간 모집해 선발된 서포터즈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오는 9월까지 활동하며 매월 콘텐츠를 제작하게 됩니다.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회를 잇는 진검다리의 역할을 서포터즈분들이 잘 수행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. 서포터즈 여러분들의 활동으로 경기도의회를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고 위축장을 받은 SNS 서포터즈들은 콘텐츠 제작에 대한 유의사항을 들이며 앞으로의 활동을 점검했으며 경기도의회는 우수 서포터즈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서포터즈가 의정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. 한편 경기도의회는 6개의 SNS 채널을 운영하며 도민을 위한 생활 콘텐츠를 제작해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.